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옆에만 서 있어도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세계보고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내 보고해라 했으면 힘든데 주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주님도 정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실은 구경권으로 불렀거든요. 다 할 테니까 네가 구경해라. 그것도 공짜로 다 구경해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세계보고말은 내가 하니까 너는 안 해도 된다. 구경만 해라 이거야. 대신 조건 하나 있다. 정인이 되어라. 어떻게 내가 세계를 변화시키냐.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섭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었습니다. 막강하는 로마가 피파했습니다. 바리시아의 교회가 몰아쳐붙였습니다. 세계보고말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부른받았던 초대교회의 중직자들과 사명자들과 멤버들은 구경권으로 가서 무엇을 구경했냐. 초대교회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구경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대견나를 구경했습니다. 절에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증복하겠냐고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앞건이 있듯이 하나님이 세계보고말은 앞건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로마어를 이길 수 없고 종교를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계는 보험화됐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다 하나뿐입니다. 구경은 공짜로 마음껏 해도 좋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돌아갈 적에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증인으로 할 말을 한마디 하고 가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송식을 했어요. 그런데 임명식에는 세 개가 있어요.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명식이 있습니다. 파송식이 있습니다. 식이 아니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절을 목사로 불렀어요. 임명식입니다. 초대교회의 담임으로 부르셨어요. 넌 담임으로 가라. 사명식입니다. 너는 가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로 만들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운동을 회복할 지교를 세워라. 파송식입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임명식입니다. 건축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만 할 거냐.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현장에 가서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파송식입니다. 사명과 가야될 파송의 현장을 놓쳐버리면 그 직부는 장로다, 목사다, 그런 껍데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보고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영혼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 전도기획위원회만 있을 거예요. 뭐냐, 사명식이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현장으로 파송되어 갈 것이냐 이거 놓고 기획하는 것이 진짜 당회라 이 말이에요. 인명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요. 사명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로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파송식이 뭡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현장은 어디냐 그걸 보고 나의 전도, 나의 성교라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성교라고 합니까? 혹시 우리는 여기 한국 분위만 해가지고 조상들이 한국 분위가 돼가 나의 이걸 좋아하잖아 우리는 우리 거, 내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남의 거 말고 내 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말도 되지만 나의 라는 말은 실제적인 복음이 돼야 된다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떠드는 전도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평생,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기 현장 전도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는 제 2017년의 시간표는 제 2의 RUTC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 2의 RUTC 시대는 매스 에반젤리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 1의 RUTC, 매스 에반젤리즘이요 영어 발음이 안 올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출애굽 운동 이게 큰 무브먼트를 보고 우리는 매스 에반젤리즘이 매스라는 말은 매스 미디어 할 적이고 제 2의 RUTC 시대에 뭐라고 정의가 내려졌느냐 우리 전체 어름이 퍼스널 에반젤리즘 그렇다면 제 2의 RUTC 시대에 가장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니,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다른 교회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내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하고 대단하고 인물 많고 수준 높은 사람과 그 단체와 교회가 못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단위 목사로서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의 전도, 우리 초대에게 기도입니다 제가 김강호라는 장노님을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얼굴도 알고 성함을 아는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이 서예를 하면서 저도 거기서 좀 배웠습니다 저거를 전도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 왔어요 불렀어요 구종옥 근사님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구근사님 서예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서예 좀 배우세요 그러면 평생 70이 다 돼 가시는데 서예하는 사람 한 명도 모르니까 좀 데려오세요 전도하게 그걸 보고 일로 하는 전도라고 해요 그걸 보고 억지로 하는 전도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니던 모교회가 있는데 예원교회인데 다라빵에서는 제일 큽니다 실제로 큰지 아닌지 모르고 외적으로 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게 사람도 많고요 전도지도 많고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국 갔다와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좀 하시라니까 그걸 일로 하는 전도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작은 사이즈 그런데 제가 그 큰 교회에 한참을 가면 저는 큰 차이로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신여지근에스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좋은 의미는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폭발을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폭발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전도폭발을 하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질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다가 아 또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막 크로스웨이 전도를 하자 브릿지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가져와는데 전부 프로그램 일 노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보면 초대기에는 건물도 없다 사람도 없다 익히는 RUTC 교육권이 하나인데 장소가 좁다 맨날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딴 거는 몰라도 그런 전도는 사용합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어느 날 김광호 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서예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임받게 만들 것이냐 서예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이 장로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임받게 하는 일에 단임오락사로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저분이 저런 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일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와 있는 전도 다락방 전도를 하는데도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안되는 교회 전도 폭발이라는 교회가 전도 폭발보다 더 위험한 위대한 메가톤 핵폭탄 프로그램으로 다락방 전도를 가져오니까 메가톤으로 폭발해 버렸다 우리가 늘 교회에 그런 식으로 전도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 모르는데 모르는 전도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다락방 전도는 방법 전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전도 아니에요 너희의 교회에 와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복음 누리게 만들어라 모든 사람 당신은 종교한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만들어라 너는 귀한 자다 종교한 자다 행복자다 축복받은 자다 그게 말이 아니고 실제화 되도록 도와주라 거의 그 사람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다락방 전도라고 현재까지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왜 파송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는 시간에 이 요한복 6장을 읽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올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사명을 부여해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전 성도님들에게 파송장을 다 드릴 겁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그 파송하고 사명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아까 동현이가 와서 렘넌트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써주세요 김동현 렘넌트 하고 밑에 기아를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써드리세요 우리가 전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딱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 건데 목사님 우리 중직자 기획위원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사역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십시오 가져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파송장을 리뉴얼해서 다시 만들었대요 진심입니다 일주일 후리라도 좋고요 6개월 후라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미션 나의 사명 나의 현장을 찾았으니까 여기에 좀 리뉴얼을 해가지고 다시 내가 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걸 만들어 들으면 그게 진짜 임명식이요 사명식이요 파송식이다 It is okay even if you were to take a week or 6months from now if you were if you received the certificate and as you're working if you have that feeling that you want to add more position if you want to be mission and commission once again for other new positions then bring it forward and Jesus will re-issue you one then that will be the genuine personal appointment ceremony mission ceremony and commissioning ceremony 오늘 우리 파송식 사명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What was the highlight of our 미션ing and commissioning ceremony today? 김동연 수리 집사님 It was our Deaconess Susan Kim So she stepped forward and she said I want to be named Deaconess as a remnant I don't want to be named as Deaconess as some sort of rank or some sort of title for my name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So now let's talk about what the problems and the conflicts of the churchgoers are 복음 가진 교회를 만들어요 So we must build a church that has the gospel 그리스의 은약 도 붙잡지마는 우리가 파송의 은약 사명의 은약을 할지게 복음 가진 교회 해보간다 Surely we must hold on to the covenant but as a church that missions and commissions people we want to be a church 아니 복음이야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세 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건강한 교회 뭐가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잊고 복음 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따라하세요 행복한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그게 뭐야 여러분 입장에서 이 교회 다니면서 신바람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된다니까 씻겨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자기가 알아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걸 보고 사명자라고 합니다 미션을 가진 사람이 현장으로 가는 걸 보고 미션 날이라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가 왜 사문을 합니까 우리가 왜 사문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의 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런 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의 신자가 누구인가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오늘 직분 가진 사람 가운데 혹시 부담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전혀 부담 가질 필요 뭐만 하면 되느냐 보험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느냐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요 우리 장노님 만나가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가 수다 뜨는 게 행복하고요 수다도 하시는 게 행복하고요 수다도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떨어야지 남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종기하게 보여야 돼 눈은 있어가지고 쟤는 잘생기니 못생기니 오늘 장노님 당회 때 헤멘트는 틀리니 그거는 뭐 기구멍은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제게 보면 못해요 그리스도는 내가 거품을 틀고 둔히 모여가 합쳐가지고 내 따라올 사람은 오래가 주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볼지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쪼다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쪼다를 넘어서 친히 제게 보고 마신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9장 액처 29무브먼트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바보들의 대행진을 할 겁니다 저는 단위 목사로서 철저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바보들의 대행진을 만들어요 실감이 안나네요 쪼다들의 대행진을 할 겁니다 진짜 바보가 돼서 바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바보 자원하는 쪼다들의 대행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믿음의 기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말은 영적 상태인데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고 라스베가스 가라고 임명장 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고 골프 치러 가라고 파송장 준 건 아니에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해라고 지금 사명식을 했어요 연습생인 사람은 전도 성교의 화를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우리 초대계 올림픽 선수로 선발된 프로 전도 선수는 진짜 게임 하되 딱 걸고 화를 쏘세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면 화를 쏘야 되려는 활 선수로서 뭐 해야 됩니까 화를 간수하세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렘넨트 메이커로서 우리는 파송식을 받았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이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골드에 왜 골드에 안 맞고 칠 점에 나가 떨어졌을까 어느 날 골드에 맞아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거는 과녁을 빗나가야 되는데 어째 이게 골드에 맞았지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골드에 맞힐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전도 영접 한 명 맺었다고 떠들었었다고 언어한다고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따라하세요 초대교회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따라하세요 초대교회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또 손에 얹으세요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파송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본이에요 오늘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수준이 되면 영적인 걸 아는 수준 모든 걸 배설물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 증거를 가져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떠들어도요 열 번 떠들으면 지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체험 되겠군요 반면 갈수록 신바람 난다 세 번째 기초가 뭐요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가도 좋고 노예가 있어도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목자신다 오늘 사명받고 파송받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누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해요 응답했을 때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예를 통한 문화전도는 김광호 장노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면 돼요 빌려와가지고 하면 안 돼요 빌려와가지고 하면 안 돼요 빌려와가지고 하면 이벤트 돼요 그런데 와가 있는 사람을 용사세요 장노님 연세가 많지는 않지만 연세가 많다 흰머리가 너무 많으시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언제 이야기를 하면 누구 데리고 전도할 겁니다 난 수화를 딱 이러면 아 이쁘구나 이것만 보이면 안 돼 저 애가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우리 기업이 열매를 딱 쳐다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재미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단위 목사로서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혹시 다른 사람 눈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죄를 쓰지 않겠냐 내가 다행히 단위 목사로 찾으면 되는데 못 찾았다 하면은 계속 구하고 찾고 주저기 결론입니다 오늘 사명식 파송식을 했습니다 임명식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한정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존경한 자다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 있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죠 두 번째 일보다 더 중요한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기한 줄 아세요 내가 조금 뭘 도와주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저분의 강점은 뭘까 하나님의 범죄에 때로는 우리가 약하다고 보는 그게 하나님의 범죄에 더 강점일 수 있어요 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성인받는 행복을 어떻게 누리게 만들어 그것을 서로 찾아주자고 제 혼자 찾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방향을 자꾸 두 명, 세 명, 네 명 자꾸 그걸 쳐다보면서 야 종옥이 언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성인받도록 내가 도와주지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성경적 전도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명식 사명식 파송식을 했습니다 모양은 교회가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는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야 하옵소서 앞으로 나의 사명 나의 전도, 성교가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